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6학년도 커리큘럼 안내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이력은 이렇고요. 이런 이력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당장 나 이제 수험생이야. 수험생으로서 수학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평소에 문제를 잘 풀어.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낯설어. 그래서 문제를 또 못 풀어요. 과연 올바른 개념학습이란 뭘까? 아니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래서 개념만 개념이 중요하다 해서 개념을 달달달 외웠는데 이상하게 시험에만 가면 또 문제가 안 풀려. 그리고 기출분석. 그래 기출분석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거를 오늘 짤막한 이 영상 속에서 안내를 좀 드려보고 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수능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지 그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전년도 선배들은 결국 뭐야 승진이가 울었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또 내년 커리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의 원동력은 결국 여러분 선배들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딱 1년 동안 후회 없는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수능의 본질이죠. 결국 수능 문제를 만드는 분들은 평가원이에요. 평가원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려고 문제를 만들까요? 라고 했을 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행동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평가하는데 내용 영역은 사실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 보통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푸는데 이용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익히는데 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근데 이 행동 영역이란 평가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영역이라는 게 계산, 이해, 문제 해결, 추론 능력이란 네 가지 능력을 길러봐. 나는 이 네 가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해주세요. 라고 평가 매뉴얼이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문제를 읽고 문제 안에서 풀이의 근거를 찾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내용은 그냥 정말 교과서 내용 영역을 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탐닉하고 교과 외의 스킬 이런 거를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쪽에 시간 투자라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백날 선생님이 얘기해봐야 여러분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봐볼까요. 봄비는 네모요. 가을비는 네모라.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이 속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벌써 답을 냈죠. 그쵸?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요. 내용 영역을 평가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봄비는 네모요. 가을비는 네모라가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에 어떤 성질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알아. 바로 답 냈어. 그럼 이건 내용 영역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그걸로 끝. 근데 어? 나 이런 속담 듣도 보도 처음 들어보는데 나 교과서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교과서에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시험이 나올까?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행동 영역을 평가하려고. 어떻게 맞춥니까? 교과서에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 나 낯선대? 그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야? 당연히 우리의 태도는요. 봄비가 네모라잖아. 뭐예요? 수학의 가장 기본. 봄비야 넌 뭐니? 이거 해야죠. 출발해요. 정의를 묻는 거. 봄비야 넌 뭐니? 어? 나 봄에 내리는 비야. 라고 정의가 나온다니까? 그럼 당연히 그 정의에 입각해서 네모에 들어가는 잔비, 부슬비, 꽃비, 어비, 가랑비 역시 정의를 묻고요. 관계를 따지게 돼요. 관계를 따져. 야 봄에 내리는 비랑 야 잔비, 부슬비, 꽃비, 어비, 가랑비 뭐가 어울릴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다 어울려요. 어떡하니? 이런 거죠. 어? 다 어울려. 어떻게 해? 그냥 찍어야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수능 나길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문장 자체는 이게 만약에 교과식이 없어. 그러면 수능에 나오면 안 돼. 수능에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교과식 없는데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공부해두자. 외워. 외워. 이런 게 교과 외. 발상을 가르치고요. 스킬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 식의 공부를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이 그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 수험생활이 길어져요. 알죠?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 교과식 없는 내용이라면 수능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원이 그러면 어떻게 낼까요? 이 문제를. 평가원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낼까? 어떻게 내냐면요. 이렇게 내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뭔가 감정이 지금 막 그냥 솟구쳐야 돼 지금. 여러분 사람이라면 농촌 사람들에게라는 이 단서 하나 때문에 이 문제는 교과서 배운 적이 없어요. 교과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 나 이거 그래도 왠지 답이 뭐 같아. 뭐일 거야? 라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뭘 하게 돼요? 추론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행동영역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야? 농촌 사람들아 당신은 뭐야? 정의를 묻는 거예요. 농촌 사람들 뭡니까? 정의를 물어보니까 우린 농촌에 살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봄비야. 나 봄에 내려. 봄에 내리는 비야. 뭐해? 관계를 따지죠. 농촌 사람들에게 봄비랑 뭔 관계가 어? 농촌 사람들은 봄에 뭐해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봄에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되게 평범하게 생각하셔야 돼. 비 맞으면서 씨를 뿌려. 이런 좀 특이한 생각 말고요. 그래서 뭐야? 그래. 다 잘 어울리지만 이 문제는 아 그래. 봄에 비가 되니까 이분들이 쉴 수 있구나. 휴식. 아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게 돼?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잔비가 좀 더 어울린다라는 우리가 추론하게 되는 거야. 교과서에 배운 적이 없는데 스스로 이런 그치? 이런 어떤 태도야.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지면서 내 풀이의 근거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그게 수능에 가장 적합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아 봄비가 잔비고 가을비 역시나 떡비랑 어울린다라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저 농촌 사람들에게와 같은 단서를 읽어내는 능력. 그게 결국 수능에 평가하는 우리한테 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 공부를 선생님이 여론 1년 내내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되겠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수능 때는 항상 뭐야? 웃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동력이란 문제를 읽을 때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져서 풀이의 근거를 찾는 논리적인 태도를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평가 안에 추상적인 평가 방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봐. 개선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 하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명시화를 해서 제시해 줘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강조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그 친절한 안내가 그냥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 열 번 적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습득이 돼. 저절로. 왜?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거든.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의 발문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거야. 문제의 발문을 보면 그냥 저절로 떠올리게 돼.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야.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는요. 네. 선생님이 어우 올해 커리는 또 더 한 번 뭐야 발전했어. 더 한 번 발전했고 좀 더 여러분들이 커리에 대한 어떤 복잡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좀 더 간단하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에 당되는 이 기초 코드와 유형 코드 기존 기초 코드라는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그래 기본기에 충실한 게 현재의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기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유형 코드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기초 코드로 넘어갑니다. 이게 작년과의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기초 코드가 기본기만으로 풀 수 있는 거 전면 개정이 될 겁니다. 전면 개정이 될 거고 전면 드디어 선생님 해설수가 해설지가 시중 어디에도 없는 해설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 이제 결국 최근 연도 트렌드에 맞는 어떤 공약직들에 대한 안내가 실전 개념으로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엔제로스의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명칭도 지금 엔제 코드 수능 코드 좀 더 언어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제목만 들어도 이게 뭔지 알겠어 라고 싶을 정도로 네이밍을 좀 선생님이 좀 더 심플하게 바꿔냈고요. 그래서 파이널 모의까지 이뤄지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안내를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그래요 수학 상하 고유 수학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대두가 되고 기본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상하 코드 그래서 무너진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역시나 이거는 고3을 위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 필요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컴팩트한 강의고요. 그리고 과하지 않은 형태의 유형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고유 수학조차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은 이 상하 코드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코드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는 딱 그 교과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다 이 기초 코드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역시나 내용 용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예제를 아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심지어는 선생님이 또 뭐야 뒤에 있는 유형 코드랑 싱크를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풀어보고 좀 더 나 더 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바로 유형 코드에 있는 문제로 연결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으니까 올해 이 기본기가 되는 공부를 좀 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재는요. 학습 목표와 유의점에 따른 목적 의식이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선생님 마음대로 막 야 이런 게 목적이야 이게 아니고요. 전부 다 뭐야 매뉴얼이야.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매뉴얼대로 선생님이 교재를 다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원하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며 그 학습을 할 때 이런 거 유의해 이런 거 절대 안 낼 거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막 무시하고 해. 무시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이 뭐야 올바르지 않겠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커리를 구성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수강대상은 당연히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 개념정리와 함께 수능에 맞는 유형학습 말 그대로 선생님 저 기본기가 너무 없어서 나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 기초코드랑 뒤에 나오는 유형코드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최적화된 유형학습서 드디어 시중 어디에도 없는 유형학습서가 나왔습니다. 그냥 유형서가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요? 수능에 맞는 유형서예요. 시중에 있는 유형서들 정말 좋은 책들 많지만 그런 책들은 수능에 맞는 게 아니잖아. 수능에 안 나올 것 같은 걸 가지고 막 시간을 낭비하고 이러잖아. 그러지 않도록.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기본 개념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능 야 그중에 수능 분석 수능 기출을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유형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코드랑 함께 병행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뭐 병행을 안 하고 기초코드 한 다음에 유형코드를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데 병행했을 때 좀 더 싱크가 좀 더 잘 맞춰져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래요. 선생님 시그니처 강의죠. 기코는 진리 진리 기출코드 그래서 이 기출코드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일단 완벽하게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나면 일단 평가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평가하는 문제들을 전부 다 시야 자체가 달라져.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강좌가 전면 개정됐어요. 네 전면 개정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올해 선생님이 드디어 또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걸 드디어 올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코드 이제 가장 훌륭한 분석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해설지가 드디어 그냥 일반 해설지가 아니라 선생님의 행동이용에 입각한 해설들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행동이용 정리 당연히 당연히 행동이용은요. 평가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정리하는 게 안 돼. 다른 문제로 정리하면 딴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수능 평가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행동이용 정리해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읽어가면서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지고 근거를 내세우면서 문제를 풀어내는지 전문항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고 그에 따른 해설지가 또 탑재가 되니까 여러분이 복습할 때도 되게 용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기출 코드는 선생님이 백날 얘기해봐야 선생님 목만 아프죠. 그래서 가장 기출 코드가 어떤 강좌인지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는 후기 하나를 또 선생님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구평 때 84점인데 수능 때 100점 맞은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발상적인 풀이 방법은 수능에는 그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소용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참 많죠. 열심히 했잖아. 정말 많은 엔제 풀고 정말 많은 발상들은 배우고 그런데 수능 때는 쓸모가 없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수험생활을 길게 갖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1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결국 수능 때 웃을 수 있으려면 결국 평가원이 주고 있는 힌트를 잘 잡아내는 태도. 이게 진심으로 깨달았던 날이 수능 날이었어요. 9월에 저였다면 수능장에서 분명히 헤맸겠죠. 그렇지만 선생님께 배우면서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난 그동안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지? 이런 거.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일단 엔제랑 실모로 양치기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기출 외울 정도로 먹고 그냥 보자마자 뭐야 나 답이 보이는데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양승승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들어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바라보는 눈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그 안내를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고로케 기출 코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고 나서 올해 이제 새롭게 수능 코드라는 강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실전 개념 강좌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실전 개념을 뭐 따로 배우고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하고 이러는 시간을 좀 우리가 아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최신 트렌드 공략을 하기 위한 주제를 잡아내고 그거에 따른 공략법 행동 요약들을 안내해보고 그런 대표 기출이 최근 트렌드에 이런 게 있었고 미래형 자작문항으로 미출제 후소 이런 거 훈련할 수 있는 수능 코드라는 강좌를 또 새롭게 선생님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요. 육구 상황에 따라 뭐 그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육구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구성해낼 테니까 고로케 구성에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엔제죠. 엔제에 대한 것도 직관적으로 엔제코드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좀 더 단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시즌1, 시즌2, 시즌3 이렇게 복잡한 단계 여러 개의 단계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딱 두 가지 단계로 입문 엔코드와 블랙 엔코드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의고사 형태의 8번에서 12번 19번, 20번 27, 20번 일단 이거 먼저 맞추고 싶잖아요. 그죠? 일단 난 얘부터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구성을 선생님이 또 잘 구성을 해서 입문 엔코드 역할로서 얘네들 어떻게 또 구현을 해서 이런 훈련을 시킬지 그래서 그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문 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 블랙 엔코드라고 해서 그래요. 이거 다 맞춘 다음에 이거 도전할 거잖아. 나 이것까지 도전해서 나는 수능 때 정말 고득점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까다로워 보이는 객관식 번호와 주관식 21, 22번 그리고 선택과목에서의 28, 29, 30번 해당되는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된 블랙 엔코드라는 걸 또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얘네들에 대한 어떤 양적인 구성들은 아마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추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술 고득까지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수준냐 이런 것들 Q&A 선생님이 모니터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 받아들일 거예요. 의견 받아들여서 좀 유들있게 안내를 또 구성을 할 거라는 거 그 약속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호로 특강 그래서 해마다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테마적인 코드를 잡아내서 또한 강의를 또 교재를 만들고 구성할 테니까 현재까지는 다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 초월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 이 두 가지 역시나 너무 중요하죠. 다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은 필수야.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능 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공통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얘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죠. 미적분 선택자들이 초월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일단 크게 큰 틀이 적혀져 있을 거고 이거 외에도 어떤 테마가 올해 6구의 또 트렌드야 그럼 선생님이 뭐야 당연히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얘는 계속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하나가 이 분석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트렌드에 맞는 건 일단 올해 나왔던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냥 단지 해설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설을 해보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원래 왜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풀었기에 어떤 문제랑 이게 연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발전할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한 안내를 같이 선생님이랑 분석해봐서 현재는 뭐 수능평가한 교육청 필요하다면 더 늘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 원료별 분석서들을 선생님이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리죠. 양승진 모의고사여서 뭐 이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양승진 모의라는 구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고요. 그래서 실전 하프 모의 그리고 최종 풀 모의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하프 모의는 어쨌거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틀리는 거 연습하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가장 핫한 문제들 4점짜리 핫한 문제들로 구성한 모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 거기에 너무 어려운 킬로는 일단 빼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평 이후로는 구평 반연된 가장 풀 모의 형태의 어떤 연습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되니까 그런 최적화된 모의로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노출 그리고 전문학을 통해서 실수 코드나 낯선 문제에 대한 제한된 시간에 푸는 어떤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시그니처 커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형태로 일단 또 마무리 짓는 걸로 네 선생님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2026학년도 커리킬럼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좌 OTA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요. 바이바이